윌벤더스의 아침이 밝았네요. 씻으러 왔네, 윌리엄. 어휴, 혼자 저렇게 물 틀어요? 그러니까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제. 아, 타고. 한 번에 어구를 부에 담궈. 저렇게? 네? 이게 새식과 틈이라고요? 담궈버려? 아, 귀여워. 어머나. 어이구야. 잘하네, 근데. 아니, 저렇게 얼굴을 물에 담그는 거 어려워요, 애기들. 아, 정말? 옷 다 젖었어요. 아니, 너무 수분 보충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다섯 분 만에 새식 끝입니다. 어머나. 아, 수영이. 수영인 줄 알았대요. 아, 벤틀리도 일어났네요. 아, 노래를 듣고 있나봐요. 응? 뭘 들어. 또 심취했어요, 윌리엄. 아, 궁금해. 노래를 듣는다고? 어? 아가, 형 봐봐. 이어폰인가? 아가야, 형이 노래 듣잖아. 오빠, 나. 어? 어? 콧나물? 이거 나 노래 듣는 거야. 요새 그 물어니예보 그거. 나 단무지야. 나 단무지야. 지금 벤틀리 옷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딱 단무지 색이네요. 뭐하니? 오늘 좀 이상한데요? 왜 저래 윌리엄이 오늘? 그럼 뭐해? 어머나, 콧나물? 근데 딱 맞잖아. 뭐해, 나와봐. 아빠도 맨날 일요시 하잖아. 아빠도 맨날 일요시 하잖아. 아빠하고 따라하는 거구나. 이거 아빠거랑 완전히 다른데? 아닌데. 같은 건데. 근데 저렇게 걸어오니까. 같이 똑같아요. 진짜 같아요. 음악이 들리나 봐요, 정말. 1등 타고 와요. 바로 오는 거야, 지금. 착한 사람 귀에만 들린다는 그 음악. 그렇죠. 저것도 상상력이 좋아야 저게 가능한 거예요. 나 아무 소리 안 들려, 진짜로. 이제 힘 따라서 다예요, 벤틀리. 어머나, 충추는 소시지와 단무지야. 이렇게 бег었어요, INTERISTın? 아, 아빠 못 듣고 하나 왔어요? 어머나. 어쩌, 어쩌 questa, فяет Ä応. conceno해? 그럴까요? 근데 잘 어울려요. 아빠 거 입고 다니지 마. 밥 먹을까? 일단. 근데 벤틀린 말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잼 좀 빨라줘. 아빠가 다른 거 좀 만들어줄게. 나 엄마였는데. 언니? 나 안 할 건데. 야, 너 진짜. 알았어, 그냥. 해 주지 마, 그럼. 어, 할 거야. 그럼 내가 할 거야. 아, 그 시기가 왔구나. 반대 시기. 개구리띠가 돼요, 저때. 청개구리. 맛있게 좀 해줘. 맛없게 할 건데. 무조건 반대로. 아주, 아주 맛없게 해 주세요. 맛있게 줄게요. 아빠 말하는 대로 꼭 반대하네. 어, 맞아. 어, 똑같아. 소름돋아. 너 아주 총개구리네. 총개구리띠가 와요. 자, 우짐. 응. 아빠가 너 완전히 사랑한다. 나는 안 사랑하는데. 아빠가 너 진짜, 진짜 안 사랑해. 응. 나는 사랑하지요. 어떡해. 너 진짜 아빠한테 자꾸 이럴 거야? 응. 저럴 때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얄미워요. 빵도 가져갔어. 계란도 있어. 응. 응. 아빠, 아빠. 아빠 챙겨주는 거? 벤틸님. 나눠 먹잖아요. 너 앉아서 먹네. 저씨 바울이.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된다. 빵은 나빠서 땅콩잼은 내가 다 먹고. 수질비. 수질비? 여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식으로 말문이 조금씩 트이고 있어요. 어머, 저거 다 지금 말한 거예요? 네. 여기. 아, 알았어. 고마워. 뭐야 이거. 어떻게 반대로. 장난친 거야? 야. 어떡해. 야. 아, 진짜 너 완전히 정개구리네. 어금, 어금. 어머나. 사이좋게 한 입씩. 아유, 근데 이뻐요 저런 모습. 야, 정개구리. 너 둘의 사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래요, 그건 또. 벤트밍까지 시작했어요. 야, 너 형 용량이 너무 커. 아들 둘이 동시에 저러면 진짜 아빠가 괴롭죠. 뭐? 어? 뽀삽뽀삽. 뽀삽뽀삽. 다 먹었으니까 손 씻고. 삭삭삭삭. 그래도 할 일은 척척 잘하네. 네. 안 되겠다. 너도 화장실 가자. 우리 가서 손 닦자. 야, 윌리엄. 아빠 풀 끄고 다니라고 했지? 어? 아유, 정말. 풀 끄고 다녀? 문 안 클 거야. 그럼 풀 키고 다녀. 네. 네? 아니, 지금 말고요. 야, 지금. 아빠, 빨리. 야, 진짜. 제대로 청개구리다. 풀 켜 봐.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반대로. 켜. 안 클 거야. 절정이네요, 지금. 야, 너 안 되겠다, 너. 어떻게 아빠 화났어, 화났어, 이제. 너 이 청개구리 우리 집에 청개구리 살면 안 돼. 두고 봐라. 아빠가 지금 이제 벼르고 있다. 뭐야, 깜만 가. 이거? 이거? 응. 너 먹으면 안 돼, 이거 술이야, 술. 아우. 아빠 친구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빠 친구? 희. 빠샤이. 쭉. 빠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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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아. 빠샤아. 빠샤이 많이 저런 말을 하나봐요. 아빠. 언제 이거 먹으면. 어, 유미 속 아파. 유미 속 아파. 유미 속 아파. 어, 유미 속 아파. 방암 한번 해구나. 이거 술이야? 응? 먹으면 안 돼. 자, 너 둘이 믿는다. 아, 잠깐만. 그럼 먹지 말라고 했으면 반대로 안 먹을 거 같은데. 아빠가 일부러 저거 술인데 너네들 마시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아니, 우리 아가인데. 우리 먹을까?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반패이 우리 저거 조금만 마셔볼까? 아니, 안 돼, 안 돼.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먹어보자 우리. 오 마이 갓. 손 댔어요. 아빠 저거 먹지 말랬는데. 그러니까 먹자. 그러니까 먹자래요. 아빠 닿네. 아, 너 호흡은 좋아요. 그러니까요. 손발이 착착 잘 맞아요. 아빠야 와. 아이, 개구리들. 딱 하시면 먹자. 안 돼, 안 돼, 아가. 내가 먹고 바라니까 먹어볼게. 저거 포도주 같은데? 넌 너무 아가야. 술은 충분했는데 사실은 주스죠, 주스. 그렇죠, 그렇죠. 요즘 우리는 말 너무 안 들어요. 진짜 제가 먹지 말라고 하면 백퍼 먹을 거예요.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아니, 왜. 벤틀리가 먹었어 술을. 아니, 왜 벤틀리가 먹어요? 안 돼, 안 돼. 왜 천천히 나? 아휴 아빠가 먹지 말랬는데 형 아침에 때 와야 한다 주스니까 이게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 근데 윌리엄은 지금 걱정이 돼 죽겠어요 아휴 너 구멍 마셔 이거 뭐야 어떡해 야 아니야 먹었어 이미 주세요 빨리 아니 너 먹었어? 아까 먹었다고? 아 아까 먹었다고? 아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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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안 먹고? 응 아빠 이거 뭐라고 했어 큰일 났어 여기까지 먹었어 많이 먹었네 기분이 좋은거죠 달콤한거 먹고 윌리엄 술 먹어서 그래 봐봐 술 먹으면 코가 시뻘개지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윌리엄이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벤틀리가 마셔가지고 그걸 형이 지켜보게 하는 거죠 지금 원래 행동이 돼 이렇게 이러고 보니까 진짜 취향 같지 지금 동생 봐봐 내려 오 야 그러니까 이거 원래 하다는 행동인데 호로 저렇게 빨갛게 넣는 걸까 아 이거 윌리엄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테스트 한번 해보자 자 일자로 이거 줄 맞춰서 걸어가야 되거든 취하면 이거 따라하지 못해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윌리엄 한번 해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일부러 돌렸다 일부러 돌린 거예요 봐봐 봐봐 못하잖아 이거 큰일 났네 봐봐 어떻게 걸어 다녀 봐봐 얜 완전 취했네 얘 봐봐 얘 얘 얘 얘 얘 놀러졌다 얘 봐봐 얘 얘 얘 얘 얘 놀러졌다 봤어? 이제 윌리엄 믿겠다 펀치면 어때 지금? 이거 펀치하면 이어서는 거예요 세게 해봐 봐봐 아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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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윽 써서요 응? 그렇지 하하하하 아 그냥 노는 건데 너무 귀엽다 귀엽네 봐봐 이렇게 술 먹을 때 사람 많이 그래 역시 한 거 맞네. 이 이름이 다 박수고 있어요. 한 번 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냥 거의 만한데. 나 때문인가? 큰 일 났다. 나 때문이야? 그래. 청개구리. 나도 여기서 마시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면 쓰러져. 그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수술할 수도 있어. 이러면 또 이제 자책감이 밀려오죠. 어떻게 하면 악어가 좋아야 와? 일단 악어 들어오려면 간단한 말은 잘 들어봐야 돼. 어. 진짜? 그래. 나 다 할 수 있어. 동생 엄청 좋아하거든요. 꿀물을 다 줄 수 없어? 꿀물을 타요? 응. 고마워. 꿀물을 이렇게 해볼게. 동생을 위해서 가면 이제 아빠 말을 잘 들리나. 너 이제 아빠 말이 잘 들네. 이제 참개구리가 아니네요. 왜? 그냥 개구리예요 이제. 꿀물이야. 저거 봐 꿀물 타온 거 봐. 꿀물을. 이제 다 풀. 아가 빨리 뛰어. 살은 돼야! 살은 돼야! 살은 돼야! 술 먹어도 사람이야 그렇지 쭉쭉 좀 더 마셔야지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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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는 거 너는 거 해야 돼 아빠 말도 이제는 잘 듣겠어 이제 찾아서 아빠 됐어 됐어 야 깨끗해졌네 야 윌리엄 너 지금 아빠 말 잘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윌리엄이 아빠 말 잘 들으니까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네